이 세상 살다 이 후에는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만나보겠네 이 세상 살다 이 후에는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만나보겠네 주님 만나보겠네 영원한 한식없겠네 주님 만나보겠네 그날을 만나보겠네 이 세상 살다 이 후에는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만나보겠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만나보겠네 영원한 한식없겠네 주님 만나보겠네 그날을 만나보겠네 그날을 만나보겠네 오겠네 그리아 만나보겠네 동아도 만나보겠네 요셉도 만나보겠네 주님 만나보겠네 그セ의로 만들어 만나보겠네 야곱도 만나보겠네 호세도 만나보겠네 주님 만나보겠네 사범을 만나보겠네 요원한 İ mic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